이번 소식은 어느 책에서 저희가 발췌한 내용입니다. 이 사람은 나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다. 전화받는 때가 근무 시간이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이 곧 일터다. 그리고 나는 이 사람 하나만을 위한 존재다. 이 빈칸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? 정답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. 여기서 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. 앞서 보신 내용들은 국회 사무처가 만든 보좌관 교육용 체계에 들어있는 건데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가 어떤지 엿볼 수 있는 이 책을 SBS가 입수했습니다. 그 내용을 먼저 권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국회 사무처가 2016년 4월 발간에 사용하고 있는 신규 임용 보좌직원 길라잡이입니다. 보좌진의 생살 여탈권은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. 국회에는 보좌진 노조도 존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. 단지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되고 면직될 뿐이다. 또 국회는 세상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며 전문성으로 시작해 충성심으로 마무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보좌진 외모와 복장 규정도 있는데 여성 보좌진의 스커트 길이는 무릎선에 맞춘다고 돼 있습니다. 전화받을 때가 근무 시간이고 의원이 있는 곳이 일터라는 격언이 있다며 휴일과 휴가 중에도 업무와 분리되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. 국회 사무처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이 책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권지윤입니다.